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훈입니다. 자, 맥랜드 평가단 20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19회, 20회, 21회, 22회까지 감정평가사에서, 간평사에서 최근에 30, 31, 32회까지 봤던 문제를 우리 시험과 관련 지어진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념과 관련된 밀접형 관련 있는 부분들을 제가 따로 모아가지고 따로 평가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새로운 유형으로 좀 더 나올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주의깊게 봐야 되고 예전일부터 감정평가사 문제가 우리 부동산학 공인중개사 시험에 그대로 출제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잘 준비를 해봐야 될 거고 지문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보다 감정평가사 시험이 좀 더 수준이 높은 단계의 문제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겠는데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새로운 유형이 나왔다라면 새로운 표현이 등장했다라면 잘 체크하셔서 우리 시험에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9회 때는 총론과 경제론을 봤고 20회 때는 시장론과 정책론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니까 오른 거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 오른 걸 물어봤는데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달리 조직성을 갖고 라고 나왔는데 조직화를 하기가 어렵죠. 우리 부동산 시장은 비조직화라고 했죠. 이 비조직화된다는 것은 개별성 때문이죠. 토지의 개별성에 의해서 표준화 같은 것끼리 묶기도 어렵고 조직을 만들기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지역마다 동질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지역마다 동질성이 작죠. 이걸 우리가 지역화, 국지화라고 얘기했어요. 지역화, 국지화. 지역마다 다 다른 성향이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지역마다 다 부동산의 경기 변동 양상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수요 공급의 정도도 다 다르다 그랬죠.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건 우리가 부동성 때문이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1번은 틀렸던 거고 두 번째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맞죠. 만드는데 오래 걸리니까 짧은 시간에는 공급이 거의 어렵고 긴 시간으로 가야 공급량이 좀 늘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단기에 비해 장기의 가격 왜곡 가능성이 크다가 아니라 단기의 가격 왜곡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와야죠. 가격이 형성되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이 잡아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거의 어려우니까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가격이 뒤틀릴 수 있다. 균형적인 안정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못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 왜곡 가능성이 큰 건 단기에 가격이 많이 왜곡될 수 있죠.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3번에 보니까 매매의 단기성으로 부동산은 고가이다 보니까 매매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래서 매매가 장기성을 띄고 있고 장기성으로 인해서 유동성과 환금성이 우수하다 그랬는데 부동산의 가장 단점이 유동성이 작죠.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현금화가 어렵다. 환금성이 어렵다. 그래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 이걸 유동성에 따른 위험. 유동성 위험이라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은 매매가 장기성을 띄고 쉽게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표현할 때는 유동성이 작다. 환금성이 작다. 또는 현금화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4번에 거래정보의 대칭성으로 인해서 정보가 대칭이 아니라 부동산은 정보가 자꾸 숨겨져 있죠.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 정보의 비공개성, 정보의 불안전성이라고 얘기하죠. 정보가 비공개되기 때문에, 공개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 공급자가 정보를 똑같이 알고 거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루죠. 그래서 거래할 때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더라라는 거죠. 정보가 수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 쉽다가 아니라 어렵다. 정보가 숨겨져 있다. 비대칭적이다. 정보 수집이 어렵다. 다 같은 말로 표현하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정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다 개별성 때문이죠. 5번에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의 비표준화로 표준화가 어렵다죠. 마찬가지로 비조직화, 표준화가 어려우니까 조직을 만들기도 어렵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로 인해서 복잡 다양하게 된다. 그래서 5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된 경향이 좀 있긴 해요. 감정평가사다 보니까 우리보다 수준이 좀 높은 시험이라 인정하고 이런 내용에서 어려운 질문도 우리가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풀어내는 연습이니까. 두 번째, 주거 분리와 여과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저가주택. 싼 주택이 아니라 낡은 주택을 얘기하죠. 낡은 주택. 저가, 저급 주택은 낡은 주택. 고가, 고급 주택은 새 집을 얘기하죠. 낡아지는 걸 하향 여과, 수선이나 재개발, 재건축되어서 좋은 집, 새 집으로 바뀌어지면 상향 여과라고 했고. 저가주택이 수선, 재개발되어서 상위계층 사용으로 전환되면 새 집으로 바뀐 거죠. 재개발, 재건축되어서 상향 여과라고 한다. 맞네요. 민간주택 시장에서 저가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낡은 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낡아지기 때문이고 시장이 하향 여과 작용을 통해서 낡아지는 것을 하향 여과라고 하니까 하향 여과를 통해서 자원 할당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맞죠? 하향 여과나 상향 여과는 주택 시장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향 여과는 낡아진다는 것은 가치 상승분과 내가 보수했을 때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 보수 비용을 비교했을 때 보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1억이 올라가는데 보수 비용이 3억이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고치지 않는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낡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낡아졌을 때 만약에 입지가 변화가 되어서 가치 상승분이 크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새 집으로 바뀌어질 거고 주택 시장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원의 할당 기능 이건 나눠지는 거예요. 소득에 따라서 돈 많은 사람은 좋은 집 새 집에 들어가고 돈 없는 사람은 좀 더 낡은 집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기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여과 가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 여과 하향 여과는 주택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고 저가 주택 낡은 집이 발생하는 건 하향 여과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맞는 얘기죠. 하향 여과는 낡아지는 현상이죠.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계량을 통한 가치 상승분과 계량 비용 중에서 낡아지는 거니까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에서 새 집 같은 게 낡아지려면 가치 상승분과 계량 비용 중에서 계량 비용이 커야 되겠죠.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1억인데 계량 비용이 만약에 보수 비용을 얘기하죠. 3억이라면 고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가치 상승분이 계량 비용보다 작은 경우에 발생한다.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시험 문제에서 여과 가정이 나오면 가장 답으로 많이 쓰는 내용이 이 3번 지문이죠. 낡아지는 현상은 당연히 보수 비용, 계량 비용이나 보수 비용이 커서 가치가 고치지 않았을 때 가치 상승분 보다 보수 비용이 커서 고치지 않아서 낡아지는 현상을 하향 여과라고 하죠. 주거입지는 침입과 천의 현상으로 침입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돈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돈이 없는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지면서 입지가 변화가 되겠죠. 들어가는 거 바뀌어지는 현상을 천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A지역에 저소득층의 유익이 많아지면 그 지역은 점차 낙후지역으로 변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고 맞는 얘기고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 작은 생활권 지역을 근린지역이라고 해요. 인접지역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주거 분리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은 섞어지지 않고 따로 분리되어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주거 분리라고 하죠. 소득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 현상이고 전체적으로 큰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작은 생활권의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전체 지역에서 언제나 나타나는 것이 주거 분리다를 얘기하는 거죠. 틀린 건 3번이 틀렸네요. 3번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가 이제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 거에 따라서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과거 정보만 바로 반영하면 약성, 과거 현재가 반영되면 중강성, 모든 정보가 반영되면 강성이었고 우리가 중요한 건 반영된 정보를 알고서 투자하면 정상이윤만 얻고 초과연을 얻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아야 초과연을 얻을 수 있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죠. 약성 효율적 시장은 가치의 과거의 추세를 과거의 정보를 얘기하죠. 과거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맞죠?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를 공표된 정보는 옛날에 공표했던 건 과거 공표된 즉시를 얘기하면 현재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맞죠? 과거 현재가 반영된 시장이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공표됐다는 건 예전에 공표한 거 과거 공표된 즉시, 현재를 얘기하죠. 과거 현재 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건 이건 미래 정보를 얘기하죠. 내부 정보라고 하는 미래 정보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얘기한다. 맞네요.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이나 일반 상품 시장보다 불안전하고 비효율적이므로 맞죠? 여러 가지 부동산의 특성에 의해서 불안정 경쟁이나 비효율적인 시장이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독과점이 발생하는 불안전 경쟁 시장이지만 조건만 갖춘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배웠죠. 우리가 이제 전에 배웠던 포함관계를 본다라면 이렇게 넓은 지역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었고 여기 완전은 다 들어가 있고 불안전이 이렇게 완전은 모두 들어가 있고 불안전도 할당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불안전도 조건만 갖추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0이 아니고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초과이윤이 100만원이 존재했는데 이 초과이윤 100만원 이때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정보를 내가 샀을 때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비용이 딱 100만원이었다면 그 정보를 알려고 100만원을 들여서 내가 투자했는데 그런데 초과이윤이 100만원이었다면 실질적인 초과이윤이 없으니까 투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 시장을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죠. 실질적인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투기가 없는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 부동산 시장 같은 불안전 경쟁 시장, 독과점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었고 유명했던 지문이죠. 중강성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기본적 분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정보를 밝히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중강성에서는 과거 현재가 반영됐으니까 반영된 정보를 분석하면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초과이윤을 얘기하죠.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맞죠? 정상이윤만 얻고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반영된 정보로는 정상이윤만 얻고 반영되지 않은 중강성 시장에서는 미래 정보를 알아야 초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암기했을 때 기술적 분석하면 술은 과거에 먹었다 해서 과거 정보를 알아내는 것을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보를 공표된 정보를 밝히는 작업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했었죠. 4번. 3번에서는 이건 유명한 지문이죠. 도가점도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 경쟁 시장도 조건만 갖추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4번째 보죠. 지대 이론과 도시공간 구조 이런 데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리카도 차액지대죠. 우리가 카차라고 했죠. 차액지대. 이 차액지대는 차액이 지대다. 한번 잠깐 정리해보면 이 차액은 뺀 값이 지대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생산했던 곡물의 가격에서 만드는 데 들어간 생산비를 뺀 차액이 지대. 남는 거니까 잉여로 본 거죠. 그래서 잉여가 지대다. 이때 가격은 즉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이 곡물의 가격이 다르게 결정되고 비옥도가 높은 우둥지에서 곡물을 재배하면 가격이 생산물량이 많으니까 가격이 높게 나올 거고 남는 것도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해서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 리카도의 차액지대죠. 이때 이제 전제된 것이 비옥한 토지가 희소하다. 모든 토지가 비옥한 토지, 우둥지는 아니다. 그래서 비옥한 토지도 있고 덜 비옥한 토지도 있음에 따라서 우둥지와 열등지의 지대가 차이 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수학체감의 법칙으로 인해서 우둥지에서만 재배할 수 없더라. 우둥지에서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즉 수학체감 법칙은 수학이 결국 줄어드는 법칙이에요. 노동과 자본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무한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까지만 이익이 발생하고 그 이상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둥지에서만 재배할 수 없고 우둥지에 재배가 끝나면 일정 수준까지만 재배하는 거죠. 열등지로 가서 재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토지마다 지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가 리카도의 차액지대의 내용이었죠. 지대를 잉여로 보았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었고 맞는 얘기고 마샬의 준지대죠. 우리가 준마라고 외웠어요. 마샬의 준지대. 준지대는 지대는 아닌데 지대의 준하여 추급한다. 준하여라는 건 의지한다. 간주한다. 본다. 이런 뜻이죠. 지대는 아니었던 거예요. 토지는 아닌데 토지와 비슷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 토지와 비슷한 생산요소가 이걸 기계 설비를 얘기하는 거죠. 얘들도 토지와 비슷하게 일시적으로 공급이 안 돼서 공급이 제한되어서 또는 공급이 일정하여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소득은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가 부중성 때문에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토지에 지대가 발생했었어요. 우리가 부부연계,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부중성에 의해서 토지에 지대가 발생했듯이 일시적으로 기계 설비도 공급이 안 되어서 소득이 발생한다. 그럼 지대랑 비슷하다. 그래서 준지대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것을 준지대. 마샬의 지대를 준지대라고 얘기하죠.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언제나 일시적, 단기적으로만 발생하는 거고 장기적, 영구적으로는 소멸되는 지대죠. 3번에 알론소. 알론소. 소입이라고 해서 우리가 입찰지대라고 했죠. 입찰지대. 입찰은 경쟁을 얘기하는 거죠. 경쟁에 의해서 이 토지를 차지하게 되는 사람은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제시한 사람이 토지를 차지하게 되고 그 가장 돈을 많이 내겠다고 하는 금액이 지대가 된다라는 것이 입찰지대였죠. 그래서 최고의 지대지부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고 보았다. 가장 중요한 게 입찰지대는 최대 지불 용액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죠. 최대 지불 용액. 그래서 가장 돈을 많이 내겠다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토지를 차지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용도가 결정된다. 그래서 도시부터 외곽으로 갈 때 용도가 어떻게 결정됐냐면 가장 높은 것만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이걸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했고 여기는 상업용, 그다음에 주거용, 공업용 이렇게 용도가 위치에 따라서 정해진다. 할당된다라고 했던 것이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었죠. 호이트의 선형이론인데 호이트가 나오면 딱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예요. 교통망, 즉 교통망, 간선도를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 모양을 결정했고 이렇게 부채꼴 모양을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고급 주택의 주거 입지가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 모양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세 가지가 등장해야 돼요. 세 가지.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 고급 주택의 분포가 도시 모양을 결정했다. 교통축을 중심으로 하여 선형으로, 이 선자가 부채선자죠. 부채꼴 모양으로 입지한다고 보았는데 저급 주택지가 아니라 고급 주택지가 도시 모양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였네요. 헤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이었죠. 헥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단일한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다핵심이론이었죠. 다핵심이론에서 중요했던 건 동종활동은 모여있다. 모여있다를 양립한다. 이종활동, 다른 활동은 비양립된다.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양립은 모여있다를 얘기하는 거죠. 동종활동은 모여있다. 집적되어 있다. 양립되어 있다. 이 내용을 좀 기억해놔야 되고. 틀린 건 4번이 틀렸고. 5번 보죠. 부동산 제도와 근거 법률의 연결이 오른 거. 새로운 유형이었고. 감정평가회사에서. 우리 시험에서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유형이죠. 그래서 어떤 제도와 정책과 법률 근거, 근거하고는 법률. 이 문제가 새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 꼭 잘 정리해놔야 돼요. 한번 보죠.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를 허가 맡아야 되는 거죠.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투기적 요소가 없이 실거래로 이용 목적으로 거래하고 있는지를 정부가 심사해서 허가를 내줘야만 거래가 인정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을 토지거래 허가제죠. 토지거래를 허가 맡으려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맞죠. 우리 중개서법에서 실거래가 신고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죠. 중개서법에서도 역시 토지거래 허가제를 배우고 있으니까 1번 중요하고 옳은 지문이죠.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의 가격을 안정하기 위해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정하는 거죠. 주택 투기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주택법이라고 나와야 되고,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도 신규주택 가격을 비싸게 팔지 말고, 저소득층의 신규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신규주택의 가격을 낮게 정하는 것을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죠. 분양가 규제. 역시 얘도 주택에 대한 얘기니까, 이 두 개는 주택법. 잘 기억해놔야죠.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에 대한 얘기니까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고, 토지은행제를, 토지은행을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상태 보상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토지은행은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야죠.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토지은행이라고 하니까, 개발부담금은 개발리익환수제도에 의해서 부과하는 금액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니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개발리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야죠. 개발리익환수에 관한 법률 이렇게 등장해야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는 당연히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했을 때, 재건축과 관련된 거니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해석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했을 때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면 개인 간의 거래에 우선하여 정부 등이 먼저 사들일 수 있는 제도를 선매 제도라고 하죠. 이 선매 제도는 강제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해서 매수할 수 있는 거죠. 나라한테 팔래? 라고 물어봤을 때 나라한테 판다고 하면 파는 거죠. 이 선매 제도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관련되어서 정부 등이 우선 사들일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제와 선매 제도는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매 제도 역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선매 제도는 토지 거래 허가제와 떼어낼 수가 없는 관계니까 실거래가 신고제도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잘 기억해 놔야 돼요. 토지 거래 허가를 맡으려면 신고해야 된다. 이 선매 제도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를 개인의 거래에 우선하여 정부 등이 사들일 수 있는 제도니까 토지 거래 허가제와 선매 제도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투기 과일 지구는 주택의 투기를 막기 위한 거고 분양가 상한제는 역시 주택의 투기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을 싸게 팔아서 저소득층의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 주택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다. 잘 기억해 놔야죠. 주택법. 토지은행은 공공토지 비축 제도라고 하니까 공공토지 비추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은 개발리 환수 제도에 의해서 부과하는 금액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니까 개발리 환수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야죠. 재건축 초과의 환수에 관한 법률은 재건축 부담금이 나와야 되고 새롭게 나올 만한 문제 유형이니까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만큼은 잘 정리해서 새롭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면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네요. 자 6번에 보죠. 정부의 직접 개입 방식으로 옳게 묶인 것은 자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원래 우리가 이제 정부의 개입에서 정부의 직접 개입이 있고 직접 개입 그 다음에 간접 개입이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토지 이용 규제가 있었어요.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직접과 간접만을 주고서 두 개를 구분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감정평가사 문제에서는 토지 이용 규제까지 섞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좀 더 어렵게 내기 위해서 자 일단 보죠. 간접은 반드시 외워야죠. 우리가 개발보조금 정보라 그랬어요. 개발보조금 정보 자 개발은 개발부담금 개발리 환수제 보조금 조세 금융정책 LTV DTI를 얘기하는 거죠. DTI. 금융이라는 것은 대출을 얘기하는 거죠. 타인자분을 조달하는 것을 금융이라고 얘기하고 정보 지원하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정보를 지원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는 거 우리 부동산학계는 맨 마지막 단원이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또는 뭐 실거래가 신고제 또는 행정상의 정보 지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정보 지원이 간접 개입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아직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수업 중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또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계는 시험에서 또 등장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보 지원하는 것도 간접에 속한다 기억해놔야 되고 정부가 직접 수요자 역할을 하거나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정부가 직접 가격을 결정한다 통제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정부에 직접 개입이고 자 토지용 규제. 토지용을 규제하겠다. 자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토지는 용도 지역지구제에 의해서 이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라고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떤 건물은 되고 안 되고 개발할 때 용적률 권폐를 어디까지 지어야 된다고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가 있고 지역지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해서 개발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주지 않으니까 이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발생하는데 규제해서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을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줘서 이쪽에 팔아서 보상받아라라는 제도가 지역지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죠. 개발권 양도제. 그러나 개발권 양도제가 중요한 건 도입은 되었으나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폐지되지는 않았어요. 현재 여전히 존재하는 제도이지만 시행된 적이 없는 거고 토지에 대한 허가나 인허가인가 허가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토지용 규제죠. 가장 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도 있죠. 토지용에서 지구단위계획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토지용 규제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감정평가사 문제에서는 사실 이 세 개를 다 섞어놓고서 구분해라라는 문제네요. 답은 뭐 어렵지 않게 찾겠지만 한번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하여 우리가 정리해보면 자 토지 비축제 간접이죠. 개발부담금제. 자 토지 비축제는 토지 아니 죄송해요. 토지 비축제는 직접이죠. 직접. 제가 뭔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다 지워버릴 필요가 없었는데. 자 토지 비축제는 토지은행 제도니까 정부의 직접 개입이고 개발부담금제는 개발리 환수에 관련됐으니까 간접을 얘기하고 자 수용과 선매 제도는 수용은 정부가 여러가지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 지으려고 직접 땅을 보상금을 주면서 사들이는 거니까 이것도 정부가 직접 하는 거고 선매 제도는 개인 간의 거래에 우선하여 정부 등이 사들이는 거니까 역시 또 이것도 직접 개입이고 최고가격제 상한제를 얘기하는 거죠.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가격을 직접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직접 개입이고. 세금 나오면 간접이고. 간접. 보조금도 간접. 지역지구제 얘가 이제 중요하죠. 원래 우리 시험에서는 직접 간접만 섞어놓고 문제가 나왔는데 용도지역지구제는 얘는 토지이용 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이용 규제. 또는 얘와 함께 같이 다니는 것이 개발권 양도제죠. 양도제. 얘는 토지이용 규제를 얘기하고 대출 규제는 금융정책을 얘기하니까 얘는 간접을 얘기하고 부동산 거래를. 거래를. 허가를 맡아야 된다. 그리고 또 허가나 인허가 정책은 다 토지이용 규제를 얘기하는 거죠.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개가 등장해서 좀 어렵게 출제를 했고 올해 감정평가사 문제에도 역시 이렇게 토지이용 규제를 섞어넣어서 문제를 조금 어렵게 출제했어요. 직접 개입에 해당되는 것은 2번 되겠네요. 수용과 선매 제도는 정부가 직접 하는 거고. 물론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간접을 외우는 거죠. 개발 보조금 정보. 개발 부담금 개발리 환수제. 보조금. 조세. 금융정책. 대출 관련된 LTVTTI. 그 다음에 정보 지원하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정보 제공하는 거죠. 부동산 가격을 알려주는 제도니까. 공시라는 자체가 알려주는 제도죠. 정보 지원하는 거. 간접을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기본적인 문제로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겠지만 사실 문제가 출제자가 어렵게 된다고 했을 때 토지용 규제. 지역지구제와 부동산 거래 허가제. 얘는 토지용 규제에 해당된다는 거. 이것도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30, 31, 32회 감정평가사 문제를 좀 정리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단원까지 우리가 두 단원씩 묶어서 보고 마지막에 이게 끝나면 지금 20회, 21회, 22회 23회 또는 24회는 감정평가사 33회 올해 문제 나왔던 걸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올해 나왔던 것이 좀 더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별도로 가장 중요한 문제 10문제씩 10문제씩 수호 문제를 좀 풀어보긴 할 거예요. 7번 문제 보죠. 오른 것은 몇 개인가. 부동산 정책이 정책. 정부의 개입이죠. 정부가 개입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정책이라고 하죠. 정부의 정책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오히려 악화시켰대요. 시장을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을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하지 않고 이걸 정부 실패라고 하죠. 정보 실패. 시장 실패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원의 배분이 일어날 텐데 이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못하는 것을 시장 실패라고 하고 자원의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 것 얘가 달성이 안 되는 것을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이 문제 지문은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더 나쁘게 만들었으니까 이건 정부 실패라고 하는 거죠.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에는 부의 외부 효과를 얘기하죠.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 재화는 적정량보다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시장에 안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이 부의 외부 효과가 시장에 실패를 일으키는 이유는 나쁜 영향을 주는 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과다 생산되어서 정부가 그만 만들려고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의 문제는 과다 생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개발권 양도제, 미실시 제도죠. 택지 소유 상한제, 폐지된 제도죠.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이다 라고 나와야죠.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다섯 가지는 반드시 외워야죠. 미실시 제도, 개발권 양도제, 폐지된 거,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공안지세, 종합 토지세 이건 폐지된 거고 그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미실시 제도죠. 다섯 가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가 우리 국가자격시험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암기를 해놔야 되고 공공제는 경합하지 않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거죠. 비경합성은 경쟁하지 않는 성질이다.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럿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니까 먼저 차지하려고 경쟁할 필요가 없고 비배제성은 무료소비성이라고 하죠. 공짜로 이용해도 된다라는 말은 돈을 안 낸 사람도 배제시킬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비경합성을 얘를 동시소비성이라고도 하고 비배제성을 무료소비성이라고도 하죠. 이 두 개의 특성이 있어서 시장에서는 무임승차가 만들어지니까 문제가 뭐냐면 공짜로 이용만 하려다 보니까 만들지를 않죠. 그래서 과소생산되어서 문제가 발생된다. 역시 공공제도 시장실패 일으키는 거죠. 시장실패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암기했던 것이 외공불비였죠. 외부효과 공공제 불안정 경쟁 정부의 비대칭성. 그래서 과소생산에서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이걸 정부가 주로 직접 주로 공급하는 재화를 이걸 공공제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얘도 틀렸네요. 경합성이 아니라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렇게 나와야죠. 지금까지는 다 틀렸고 그런데 좀 어렵다 보니까 없음도 있고 한계도 있네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지만 감정평가사 문제다 보니까 좀 어렵게 출제됐죠. PIR, Price to Income이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앞자를 따서 PIR 이렇게 레티오는 비율을 얘기하고 이건 소득에 따라서 주택가격 지불 능력을 보는 거예요. 소득에 따른 주택가격 능력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PIR은 소득에 따라서 주택가격의 지불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득으로 주택가격을 많이 얘가 높다는 것은 주택가격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질문은 가구의 주택 지불 능력 주택을 지불할 수 있는 소득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맞는데 이 다음 문제에 만약에 출제자가 PIR에 좀 더 깊은 내용까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라면 PIR이 높다라는 건 소득으로 다 주택가격을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돈 벌어서 주택 사는데 다 돈이 들어가면 먹고 살는데 어렵겠죠. 그래서 만약에 PIR이 높다라고 한다면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분배가 잘 나눠졌다는 건 저소득층이 살기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PIR이 높다는 것은 돈 벌어서 다 주택가격에 지불하니까 살기가 어렵다를 얘기하고 이건 소득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불평등하게 이루어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PIR이 높다는 것은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한다.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죠. PIR이 낮을수록 소득 분배가 잘 이루어졌다 평등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과 비슷한 것이 주택가격이 아니라 RIR이라는 게 있죠. 이건 주택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임대료. 그래서 번 돈으로 주택임대료를 얼마를 쓸 거냐 주택가격을 얼마를 지불할 거냐 이 값이 높을수록 돈 벌어서 다 주택 사는데 또는 주택임대료를 내는데 쓰다 보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 소득 분배가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이루어졌다를 얘기하는 것이 PIR이나 RIR의 지수에 대한 얘기죠. 여기서 나온 질문은 가구의 주택 지불 능력을 중요한 건 주택에 대한 지불 능력을 그러니까 출시자가 얘기하는 건 이 가격이 주택가격인 걸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주택가격 능력을, 지불 능력을 측정한 지표가 맞죠. 그래서 미음. 미음만 오른 거에서 오른 건 답은 한 개. 자 8번에 보죠. 토지용계과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지역지구제는 토지용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다. 토지용을 규제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지역지구제죠. 토지용을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고 이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로 다 정해져 놨던 거죠. 자 지역지구제는 특정 토지를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로 지정하는 후에 해당 토지용을 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거다. 맞죠. 즉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거죠.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해라. 효율적으로 해라. 부의 외부가를 막기 위해서 잘 어울리는 것들끼리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지역지구제라고 하죠. 자 3번에 국계법에서 국계법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법령에서 국계법에서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에는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용도지역을 크게 도관, 농자로 전국토를 용도지역으로 크게 나눴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때 도시지역은 주상, 공, 녹으로 이렇게 또 구분하고 또 주거역은 전용과 일반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구분하는데 일참을 하는 사람도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국토를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구분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때 또 주거지역에서 우리가 일편단심 전량이라고 이렇게 또 암기했던 게 있죠.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죠. 여기까지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내용인데 감정평가사에서는 또 이런 게 나왔네요. 준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등이 있다. 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준상업지역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준자가 들어간 건 준공주 이렇게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준자가 들어간 건 딱 두 개밖에 없다. 준공주 이렇게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준상업지역은 없어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1차만 하시는 분들 물론 2차 하시는 분들은 공법에서 용도적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외워야 되고 1차만 하시는 분들이 굳이 이런 문제를 대비하여 용도적을 다 암기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이렇게 보관농자, 도시지역은 주상공로, 주거지역은 일편단심 전량 그 다음에 준자가 들어간 건 준공주 이렇게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지역지구제는 토지용계획의 내용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맞죠. 토지용을 규제하는 내용이니까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왔죠. 토지용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 내용이에요. 국회법에서 용도지역은 중복지정이 불가능하다. 맞죠. 이것도 공법에서 매우 중요하죠.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된다. 용도지역을 뺀 나머지는 다 중복이 가능해요. 용도지역끼리만, 용도지역만 중복지정이 불가능하다. 지역지구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돼 있던 문제고 9번 보죠.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요즘 문제는 다 조세 총론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가 좀 답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감정평가사 문제도 요즘 추세를 좀 보면 오히려 감정평가사 문제가 일부 부동산학개론 즉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부동산학개론 문제가 감정평가사의 문제로 또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는 맞죠. 우리가 지방세 반드시 외워하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취득단계고 재산세는 보유단계의 세금이죠.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는 보유세로서 보유세는 재산세만 해당되고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는 취득단계 낸 세금이지 보유세가 아니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이건 뭐 땡큐하고 바로 나머지 짐을 안 입고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야 되고 자, 우리 이제 준비하는 단계니까 나머지 왜 틀렸는지도 정확히 따져야 되겠죠. 조세부가시의 수요곡선이 공급부선에 비해 탄력적이면 얘가 탄력적이래요. 근데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비탄력적인 대상이 조세부담이 크다. 조세부담이 크다. 이렇게 정리했죠. 그럼 공급이 비탄력이니까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조세부담이 커진다. 맞네요. 자, 재산세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임차연에게 전가될 수 있다. 맞죠? 재산세가 부과되면 이걸 부과해야 되는 납세의무자는 임대인이지만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임대인이지만 이걸 임대료를 올려서 임대료를, 임대인이 임대료를 임대료를 인상을 해서 임대료 인상만큼을 임차연에게 떠넘기는 거죠. 임대료 인상에 의해서 임차연에게 조세가 전가될 수 있다. 임대료를 만약에 10만 원 올리면 10만 원이 전가되는 거예요. 임대료 인상분만큼 조세가 전가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재산세 부과 시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비탄력이면 세금을 많이 내는데 완전이니까 모두 낸다는 거죠. 그럼 공급자가 모두 부담하니까 공급자가 모두 부담하니까 안 내도 될 임차연에게 떠넘기지 못하겠네요. 조세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네요. 보유세가 중가되면 무겁게 세금이 부과되면 자가소유 소유가 감소할 거다. 맞죠? 세금이 무겁게 되면 수요 공급이 줄어들 거고 잘 사지 않겠네. 내 집 마련을 잘 안 하려고 하겠네요. 맞는 얘기고 틀린 건 1번이 틀렸고 자 10번 보죠. 토지 정책에서 자 토지 비축 제도 토지 은행을 얘기하는 거죠. 토지 은행 제도는 자 무조건 전담하는 데가 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죠. 한국토지주택 토지는 랜드 주택은 하우스니까 LH에서 토지은행을 전담하고 있죠. 한주금이 아니라 LH라고 나와야죠. 토지를 매입한 후 미개발 토지를 먼저 매입해서 싹대 매입해서 뭐 여기 있다가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쓰기 위한 거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한주금이 아니라 LH라고 나와야 되고 자 토지은행 제도는 LH가 전담한다. 자 개발 부담금제는 이라고 나왔는데 뒤에 보니까 자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우리가 이걸 규제지역 또는 보전지역이라고 했죠. 보전지역에서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 정부가 보상을 안 해주니까 토지 소유자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을 개발권을 줄 테니 팔아서 보상받아라라는 제도죠. 자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떼어내서 개발권을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이걸 개발지역이라고 하죠. 개발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중요한 단어가 이미 나왔죠. 개발권을 양도한다. 이건 개발 부담금제가 아니라 개발권 양도제라고 나와야 되고 3번에 보니까 토지선매에 있어서 시공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계약 허가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관련된 거죠.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유 토지를 취득했는데 이걸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냐는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그러니까 선매제도를 얘기하는 거네요. 개인간의 거래에 우선하여 정부 등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수용이 아니라 선매제도는 즉, 양도의사를 존중해주는 협의매수라고 나와야죠. 협의매수 이때 선매제도에 의해서 LH가 물론 선매제도에서 정부, 중앙정부도 살 수 있고 지자체도 살 수 있고 LH도 땅을 살 수 있는데 LH가 선매제도에 의해서 만약에 LH가 선매제도에서 땅을 산다면 이걸 토지은행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번에서는 강제수용이 아니라 협의매수라고 나와야 되고 4번에 보니까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사업을 하면 이익이 발생하겠죠. 이걸 개발이익이라고 하죠.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한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거니까 이건 개발부담금제 또는 개발이익 환수제라고 나와야죠. 이때 중요한 건 사실 개발이익이 뭔지를 알아야죠. 개발사업을 통해서 얻는 사업이유는과는 관련이 없고 사업이유는 이건 정상적인 이윤을 얘기하고 개발사업을 했더니 땅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불로소득으로 정부가 일부 환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개발이익이라 하죠. 개발이익은 정상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상승분 정상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은 정부가 보기에 불로소득이다. 개발사업을 통해서 얻는 사업이유는 아니라 개발사업을 해서 사업이유는 가져가는데 땅값이 덩달아 올라가는 건 이건 불로소득이니까 일부 정부가 환수해서 좋은 데 쓰겠다. 이걸 개발이익 환수제라고 하죠. 5번에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토지에 적합한 성질을 평가하겠다. 토지를 개발할지 보존할지 부딪힘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개발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개발하지 말고 보존하자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토지에 적합한 성질을 따져보자. 토양이나 입지나 활용 가능성을 따져봐서 개발했을 때 얼마나 좋은지 개발할 때 어떤 게 나쁜 건지를 충분히 따져봐서 개발할지 말지를 결정해 주겠다. 이걸 토지적성평가제도라고 하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라고 그래서 5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사실 우리 부동산학 개념과 밀접형 관련이 있는 문제만을 제가 수렴해서 일부 좀 변형도 시키긴 했지만 감정평가에서 나왔던 이런 유형들의 지문들도 한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으니까 특히나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난번에 19회와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까지는 다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원론에서 나왔던 문제들만 제가 종합해서 문제를 편집해서 중요한 것들을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잘 봐야 될 문제가 20회에서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도 좀 잘 봐야죠. 그리고 특히나 이 문제에서 토지용 규제가 직접 관접 말고도 같이 섞여져서 직접 관접을 구분했다는 거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될 거고 물론 개발보조금 정보를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특히 중요한 게 이 문제죠. 우리 시험에서 아직 등장하지 않았는데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니까 즉, 정책과 근거, 법률을 연관짓는 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잘 정리해놓고 다음에 문제 나오면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맞춰서 기분 좋게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평가단 20회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